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 트위터에서 일한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트위터에서 코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위터의 새로운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실행하는 코드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엔지니어를 데려온다. 구체적으로 50명 이상의 테슬라 직원과 보링컴퍼니 직원 2명, 뉴럴링크 직원 1명이 트위터 플랫폼에서 코드를 검토한다. 현재 트위터 직원은 CNBC의 일론 머스크의 검토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7교대로 12시간 근무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현재 테슬라 엔지니어가 사용하고 있는 31년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보다 간결한 18년된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칼라로 작성된 코드로 개발됐다. 트위터 코드 검토에 참여하지 않은 한 테슬라 직원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엔지니어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대규모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소셜 플랫폼에서 기존 코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트위터 코드를 검토한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현재 트위터 직원은 해고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두 명의 테슬라라 직원은 추가 급여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 이후 머스크는 대대적인 해고를 단행했고 투자자들과 협상해서 기존 트위터 직원의 75%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R1T 맥스 배터리팩 모델 공급 지연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주행거리는 의인 배터리팩 모델의 공급 지연을 선언했다. 이르면 내년 여름 출시 예정이던 R1T 맥스 배터리팩은 공급이 1년 안팎 지연될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는 쿼드모터를 탑재하는 리비안 R1T 맥스 배터리팩 공급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의 R1T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위티 차량 R1S는 3개의 배터리팩을 제공할 예정이다. R1T에서 313하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135kWh 배형 배터리팩과 105kWh의 스탠다드 배터리팩 그리고 180kWh 맥스 배터리팩 등이다. 이 중 리비안은 180kWh 맥스 배터리팩의 출시를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이 맥스 배터리팩 파워트레인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차량이 2024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스탠다드 배터리팩을 장착한 R1T를 구매한 소비자는 같은 해부터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쿼드모터가 아닌 듀얼모터를 포함한 맥스 배터리팩을 구입한 소비자도 2023년 여름부터 차량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쿼드모터 구매자는 사양을 듀얼모터로 변경하면 6,000달러를 절약하고 차량을 일찍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보도다. 아예 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리비안은 또한 배송기간을 2024년으로 변경했고 배송을 기다리는 모든 고객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예상 배송시간을 통지하기로 했다. 리비안은 현재 R1T와 R1S에 사용할 예정인 모터를 뉴질랜드에서 테스트 중이다. 리비안은 올해 연말에 맥스 배터리팩을 선택한 소비자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2023년 아이폰에도 퀄컴 모뎀 탑재 애플이 자체 개발한 모뎀은 2023년에도 아이폰에 적용이 어렵다. 빨라도 2024년이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이 2023년 아이폰용으로 다시 한 번 퀄컴 모뎀에 의존할 것이다고 말했다. 애플은 2019년 인텔 5G 모뎀 사업부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닉케이와 일부 보고서들은 애플이 개발한 자체 모뎀을 2023년부터 아이폰에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아카시팔키월라 퀄컴 최고 재무책임자는 현지 매체와의 통화에서 2023년 아이폰 출시를 위해 5G 모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애플 분석가인 밍치과 홍콩 텐펑증권 애널리스트도 애플이 자체 모뎀 개발에 실패했을 수 있다며 2023년에도 퀄컴이 아이폰용 5G 칩의 독점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사간 특허 사용료 계약과 애플 자체 개발 칩의 품질 문제가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퀄컴과 애플이 특허 사용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맺은 6년 계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사용되는 위성통신 모듈을 공급한 업체다. 애플은 일부 무선 주파수 구성 요소를 설계했을 뿐이다. 양사가 맺은 특허 사용료 계약은 2025년 만료 예정이다. 애플 자체 개발 칩에서 보이는 과열 문제도 상용화를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최근 애플이 만든 프로토타입 칩이 과열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도 주문 줄 취소 고노, 파운드리도 호환 꺾일까? 지난 3분기 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 TSMC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이딴 주문 취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내년 실적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TSMC 주문량은 지난 9월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내년 1분기까지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분기부터 미디어텍과 엔비디아, AMD 등 핵심 고객사가 주문물량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TSMC가 올 연말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 공정기반의 반도체 칩도 예정보다 40에서 50%가량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수요 둔화로 재고 조정이 필요한데다 3나노 칩 생산 단가가 높아 불안기에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TSMC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을 주문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협력업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상 연주적인 주문 취소로 파운드리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TSMC의 3나노미터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만 4천장에서 1만장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메모리 업체들의 업황 부진에도 역대급 실적으로 주목받았던 TSMC조차 수요 절벽 위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등 혹한기에 대비해왔다. 지난달 TSMC는 3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설비 투자로 36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목표치인 400억 달러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TSMC가 삼성전자와 인텔 등 후발 업체들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지만, 설비 투자 속도를 늦춰야 할 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칼훈 CEO 2020년대 중반까지 현금 연 100억 달러 창출 보잉사의 데이브 칼훈 최고 경영자는 보잉사가 경영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100억 달러의 캐시플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칼훈 CEO는 겨울 시절을 거쳐 사업이 호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보잉사는 100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하나로 꼽히는 경영위기에서 회복 과정에 있다. 보잉은 이날 미국 시애틀에서 지난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잉은 737맥스의 세계적인 운항 중단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공급장애 등으로 타격을 받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모두 28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진했다. 칼훈 CEO는 이날 보잉의 품질에 관한 평가와 재물을 회복시킬 대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상시에 실적으로 되돌릴 정확한 시기를 꼽지는 않았지만 올해 2년 연금 흐름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훈 CEO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보잉사의 주가는 일시 5.8%나 급등했다. 칼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